전남 곡선군이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총 2억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. 곡선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의 한계 분야 3개 사업에 선정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만 18세 이하,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47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곡선군이 추진 중인 2018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뽑힌 청년사업가 4명에게 교육과 마케팅,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